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바로 이 집이 특급 호텔 출신의 조리장이 하는 소고기 정글집이랍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대처하시죠. 아, 그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급 인기, 실감도 잠시. 몰래 식당으로 잠입한 자맹단. 고급진 내부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도 잠시. 잘 차려진 한상을 보니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네요. 임홍식 셰프도 오랜만에 전공 분야를 만나 신이 난 느낌인데요. 우리나라는 불고기가 있잖아요. 불고기 문화인데 사실 일본은 육식 문화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백량이 조금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번철에, 이런 번철에다가 구워서 먹는 게 보편적인데 관동수 타입입니다. 국물이 있는 거로 해서. 각종 채소에 소고기를 가득 넣고 자박자박하게 육수를 부어 끓여낸 달달하면서도 짝조롬한 소고기 전골. 아, 어우, 맛있다. 이미 쫙 들어오는데요. 이런 쌀쌀한 날씨에는 최고입니다. 소고기 전골 먹는 법 따로 있죠. 이렇게 육수에 끓여낸 소고기 전골은요. 두툼한 고기 한 점 집어서 신선한 달걀 노른자에 콕 찍어 먹으면 그 풍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랄까요? 계란의 부드러운 맛이 쫙 퍼지면서 육수를 찍을수록 육수가 쫙쫙 나오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에 두부며 곤약에 버섯까지.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재료들을 골라 먹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자맹단. 젓가락이 멈출 틈이 없네요. 고기가 얇기도 얇지만 굉장히 씹을수록 부드럽고 한데 향이도 나요. 그거 보면 뭔가 좀 숙성을 조금 특이하게 한 것 같아요. 역시 제대로 잡술 줄 아시네요. 뜨끈한 밥 위에 고기 한 점. 그 무엇보다 세상 행복한 조합이죠. 먹을수록 고기장이 뜨끈하게 넓고 가면서 마성이 있네요. 계속 땡기게 하는 고기. 담백하면서 육향이 쫙 올라오면서 아예 모집니다. 그렇다면 자맹단의 최종 평가는요? 제가 소고기 청구를 하면 딱 생각나는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그 맛을 딱 깨버렸어요. 굉장히 국물 자체가 담백하면서도 깊어요. 별로 안 Taxizo입니다. obviously 수술 집은 사이 있으시니 한번 더 writings이 IDs inseえっuju mas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